천리포 낭쇄섬 앞에 헤들보드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. 해가 나고 있어서 괜찮은데 일단 곧불이 쪽 바오이 포인트에서 무릎이 좋았나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봐야 되겠네요. 연곱 40분인데 잘해야 한 시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. 한 2-30분 정도 하고 들어가야 시간이 맞게 됩니다. 한 3-30분 정도 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. 한 3-30분 정도 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. 잘해 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